자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담 우주세기 모빌슈츠 512강까지 있습니다. 결승까지는 안 갈게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512강에 있는 유닛들을 하나씩 다 부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프라머 건담 치루기 대 갱. 갱 뭐 간지긴 한데 갱은 갱이에요. 갱 바리에이션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리에이션이었는데 그냥 이례성만 나오고 끝나버려서 마쿠베 거긴 하죠. 프라머 건담 치루기 퍼스 건담에서 좀 진짜 발달된 느낌이라는 게 느껴져서 프라머 건담 치루기가 좋습니다. 바잠 리지온 사양인데 리지온 사양이면 바잠 지온 사양인가요? 리지온은 뭐지? 지온인데 또 지온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세력인가? 바잠 빨간색 좀 멋지네요 뭔가. 진짜 딱 지온 발전기 같고. 하이젠 슬레이 AOZ 쪽은 약간 기체가 간지러 나는데 약간 뇌절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바잠 어 이거 좀 멋있다. 하이제 캐논 아머 유닛 장비형 에 이것도 티탄즈 건데 티탄즈 건데 약간 약간 지온 게틱한 디자인이 많아요. 짐카의 고딩용 뭐 TTT 이것도 티탄즈 거네요. 티탄즈 컬러는 대부분 이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프라모델로 산다면 좀 좀 심플한 짐을 사지 않을까요 저는? 짐 한랭지 사양 대 해리스 마틴의 목손 전투 사양 좀 깔끔하게 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심플하고 F91 바잠 대 덴드로비움 이 사께 바잠 디자인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좀 이게 너무 튀어나오긴 했는데 뭔가 이뻐요. 덴드로비움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덴드로비움 건캐논 썬더볼트 버전이죠. 이것도 좀 깔끔하네. 큐베 레이. 뭔가 이렇게 막 넙데드에 한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건캐논. 짐가드 커스텀. 짐가드 커스텀 뭐죠? 빔 스프레이건 장비. 노름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벤시를 좋아하거든요.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요건 아까 경찰 느낌이네요. 경찰같다. 벤시. 자쿠 후기형 도줄자비 커스텀인데 도줄자비 이런 게 있었나요? 블랑 팬텀은 이제 크루스 본 건담 시대 때 있는 건데 이렇게 나온 디자인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도줄자비 커스텀. 근데 도줄자비 전형 자쿠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진짜 개간지이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차라리. 건담 캐스트레 L인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캐스트레? 건담 캐스트레? 뭘까요? 또 AOG 시리즈야? 카라바 A9초 인물을 제타 건담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제타. 퍼스트 건담대 하이젠 슬레이 이거 딱 포즈부터가 약간 뇌절이잖아요. 빔 롱레인지 라이플인지 모르는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고 팔은 얇고 뭔가 다리도 지구에선 싸울 수 없는 디자인이고 네 건담. 캠퍼대 개구구 스투처. 간지나요. 캠퍼 간지. 사이코 건담 마크4 G 도어즈. 이 머리 뜯기고 요거 뜯기고 나중에 발길만 해서 문건담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대한 판대기가 좀 하이코크 짐2 대 도둘잡이 조정기인데 도둘잡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그 검정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짐2 가겠습니다. 육조정 짐 대 유건담 더블핀 판넬 장비형 핀판넬이 이렇게 양쪽으로 난 것 뿐이긴 한데 그래요. 일단 뭐 유건담이 간지긴 해. 페일라이더. 이그잼 쪽이었나요? 제2는 제타의 좀 어려운 가변보다는 메타스의 가변을 채용해서 프레임이 요렇게 돼있습니다. 제타보다 약간 마이너한 제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제2 제2가 좀 마음이 가네. 육조영 짐 개량 쉐도우 소속기 약간 진짜 군인 같다. 진짜 군인 그거 같죠. 고크 썬더볼트 버전인데 육조영 짐 개량형 요거 좀 멋있네요. 겔구구 대 양산형 컨텐츠는 겔구구 구공 B타입 대 마크3인데 분명히 시대가 이쪽이 좀 더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조금 덕지덕지한 게 좀 있어요. 마크3 하이잭 대 릭디제 개량형 릭디제 개량이 간지랍니다. 이것도 아무로가 타는 건데 연방군과 지온군이 같이 합작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간지 사이코 기라도가 사이코 기라도가 캠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파라스하트네 캠퍼의 진화형일까? 뭔가 독일 그거 같은 머리네.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만 사이코 기라도가 짐 레이드 대 유니콘 건담 미국이 벤시 노른입니다. 그냥 벤시를 좋아하는 거지 노른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너무 덕지덕지가 추가된 것 같아서 짐 레이드 짐 스트라이커 EX 메탈 스파이더 뭐 이거는 그냥 짐인데 조금 달라진 것 뿐인 것 같고 제타 플러스 A2요. 팬턴 V2 대 가베라 전에 건담 버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멋있는데 이런 디자인들도 크로스몬때 디자인인데 좀 리파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아까운 것 같은데 가좋음 대 실전배치 컬러 에... 가좋음 짐 도미넌스 대 H타입 이것도 또 덕지덕지 붙었네요. 짐 도미너스 하겠습니다. 팬턴 V2 카이 아까 V2에서 그 카이가 또 뭔가 붙었네요. 네모캐론 어 네모캐론 처음인데 네모캐론 건이지제 리그19입니다. 건이지 심플해지긴 했어요. 리그19는 그래도 좀 애니에서 좀 봤으니까 리그19 프로토 스타크 제간데 헤비 웨폰입니다. 사실 둘 다 좋아하는 건데 육원닭으로 갈게요. 릭덤 슈투처 짐 후기형 릭덤 슈투처로 갈게요. 건 블레스트 대 바루크인데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건 블레스터 제다 프로토타입 대 어설트버스터 제다도 참 비운의 기체이긴 해요. 그래도 어설트버스터 좀 더 멋있다. G3 대 어 G3 이거 괜찮네. 이거 어렵다. 그래도 스테이면보다는 G3가 좀 더 애착이 간다. 엔드로윙 추천했으니까. DJ랑 화이트 워거 DJ 디자인보다는 그냥 자쿠2가 좀 더 릭디어스 대 고프플라이트 타입인데 릭디어스가 참고로 프레임이 건담이랍니다. 건담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디자인은 디자인이 너무 구려요. 고프플라이트 타입은 그에 비해 디자인이 예뻐. 하이뉴 건담 풀웨폰 대 제2 트래비스 용기 아까 전에 제2에서 컬러만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하이뉴 건담이 웅장하긴 하죠. 헤비건 대 즈사 소디스키 커스터 원래는 이게 양쪽에 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 실드로 대체를 했나 보네요. 개수된 버전으로 헤비건은 뭐 양사냥이고 모르겠네. 그래도 헤비건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백식 대 풀크로스 이건 뭐 풀크로스죠. 아 이거 어렵다. 강하형 더 아 이거 왜 둘이 만났지? 원래 둘 다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강하형 더블제타가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짐 커맨드 우주형 대 아무튼 이거 정찰용 재간 짐 커맨드 자체가 건담이랑 스펙이 똑같다고 하거든요. 출력은 짐 커맨드 건담 트리스탄 자코트 후기형 네 트리스탄이 마음이 간다. 겔구구 M 대 겔구구 샤아조전기 겔구구 M은 이제 해병대용 겔구구인데 이게 좀 더 길어졌어요. 이거 이게 이 차이인데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성능이 더 올라간 것도 아니고 겔구구 샤아조전기인데 디자인은 겔구구 M이 좀 더 간지가 납니다. 펜엑스 대 제타 플러스 2형 유일하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날개 같은 부위 이것만 아니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펜엑스 도움 트로피컬 테스트 타입 대 리젤 C형 제네럴레빌 배치 이거 좀 간지예요. 예. 불지 근데 불지가 뭔지 모르겠어. 건담이네? 건케논인데? RXG 건케논2? 형식 번호는 건케논이거든요? 사하 사하가 건케논2인데 뭐 개수번형이겠죠? 기라줄로 독일틱하다 그런게 좀 있어서 히틀러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더 낸 것 같은데 불지 가겠습니다. 국지형 건담 북미전사양대 차쿠 마린레이어 마인을 까는 애들이죠. 국지형 건담인데 선글라스 때문에 좀 깨긴 하지만 그래도 국지형 건담 하이부스트 짐 대 짐 캐논입니다. 그냥 짐이고 뭐가 달라지지 모르겠어요. 짐에서 짐 캐논2 초바마 이렇게 장착한 거 짐 캐논2 메타스 대 릭 디제 이것도 릭 디젠데 뭔가 개수 버전인가? 디자인이 좀 멋있죠. 건담 아까 국지형 버전에서 이제 개발한 거 이거는 이제 선강의 하사위에서 나온 건데 디자인이 좀 멋있어졌어요. 저 이거 티타니즈 거랑 부구 이거는 우주색인데 디오리진도 우주색이긴 우주색이긴 하죠. 맞나? 모르겠네? 우주색이 월드컵인데 부구가 있는 거 보니까 우주색이 디오리진도 우주색이로 치는 거 같은데 부구 갈게요. 메타스 에비알바 조종기랑 카메라 테트라 롤아웃 컬러 차라리 이런 느낌으로 페이스가 나우쳐서 좋았을 텐데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대기권을 달출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날아가는 거 같은데 기괴하죠. 이것도 결국은 썬더볼트 버전인데 이거보단 이게 나 가베라 테트라 카이 이것도 멋있네. 가베라 테트라 카이가 좀 더 멋있긴 한데 이거 합시다. 로젠 줄루 내 임펄스 코루이스 이거 건담 이게 우주색이라고? 뭐 목성제국 뭐 이쪽이겠죠? 로젠 줄루 디제이 샤아조종기 디제이 샤아조종기 여기 있구나 제모 제대로 디자인이 안 보이긴 한데 그냥 제모 할게요. 돔3 와 이게 AOZ 버전이구나 헤이즐 커스터 서브 유닛 장비야 이게 서브함이죠 이게 돔3 재간 노블 타입 대 드라이센 검정 색깔의 디자인 드라이센이 멋있던데 재간도 멋있는 게 많으니까 자멜 대 바이아랑 커스턴 미역입니다. 이게 추가됐네요 이 두 개가 왜 이걸 넣었을까? 근데 이걸 넣어버리면 근접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접어지나?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썰고 다녔던 그게 있는데 이것들 못 썰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빔샤벨이 나오나? 나도 자멜보다는 이게 낫죠 건캐논 대 F90 N타임입니다. 건캐논 자체 디자인이 밋밋하니까 하인유 건담 대 조크입니다. 하인유 마라사이 대 돈베러지 돈베러지는 뭐지? 데저트용 돔이 아닌가요? 왜 베러지라 그러지? 어쨌든 사막전용 돔 같고 마라사이인데 마라사이 르 시뉴 대 화이트라이더 화이트라이더 이게 우주색이라고? 이게? 맞아? 에? 페일라이더 베리에이션 쪽에 나오는 기체인 것 같은데 이걸 우주색이라고 봐야되나? 르 시뉴 이것도 우주색인데 제타 외전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다 좋은데 왕관 같은 게 용납이 안되네 나는 티탄즈 대 프라모 스트라이커 커스터 티탄즈 스타크 제간 대 제간 버넘 커스터입니다. 버넘이면은 건담 트라이라이트에 나왔던 그 부장 조니 버넘 걔네들인 것 같은데 스타크 제간 간지니까 가까이 기동전 타입 썬더볼트 버전 아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 즈다 대 조니 라이든 전용기 되게 사진이 별로네 그래도 뭐 즈다 짐캐논2 화이트코럴 건담 치료기 짐캐논2가 이렇게 나왔나? 아니 짐캐논스럽진 않네요 뭐가 좀 달라졌네 건담 치료기는 그래도 퍼스터 건담의 뭔가 좀 진화 버전 같은 느낌? 세련된 버전 같아서 건담 치료기 제다 아무로 전용기인데 제다가 뭐지? 짐캐논 공강돌격사 그래서 뭔가 소용화됐나? 암으로 전용기라는거에 혹해서 지금 누릅니다 이게 제다구나 처음 보는데 제간도 아니고 제다는 뭘까요? F90 시리즈는 뭔가 디자인이 다 이렇게 나오네 제다 머드록 대 짐 스나이퍼2 리드 울프 전용기 그냥 짐 스나이퍼 같은데? 머드록 앵커3는 아이고 뭐대? 짐 도미니어스 카이 카이 스커라트 건담 맥스폰 카이 카이 스커라트는 뭐지? 뭐가 달라진거죠? 같은 크로스폰 쪽 외전 뭐 이런건데 뭐가 다른거죠? 제크와인 1종 병장 제스타 쇠자루 부대 전용기 제스타가 좀 간지나죠 제스타가 좀 간지 이프리트 카이 대 데즈트 자크 유니콘 버전 저는 약간 이프리트보다는 데즈트 자크 쪽 바잠하고 카풀 바잠2 어이구 멋있네 바잠2 발길 대 제스타 발길이 이게 사잡이 프로토타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스타가 좀 더 제스타 캐논 블랙라이더 제스타 캐논 메사라 대 짐 캐논 디자인은 짐 캐논이 이렇게 심플한게 나으니까 건담 프라머 캐스트레 와 이거 덕지덕지 엄청 붙었네요 이게 건담 맞나 싶을정돈데 제타 건담 갸프랑 대 메사 F형 네이키드 지인간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멋있으니까 게라줄루 친이대 사양과 구스탑 칼 애니스 많이 나와줬으면 했는데 많이 못나오더라구요 그래도 요거 좀 육중한 맛이 있으니까 자쿠2 대 바야란 이졸대 바야란 이졸대 구프 썬더볼트 버전 대 제스타 심플한 제스타는 이미 다 했으니까 구프로 하겠습니다 크시건담 대 돔 크시건담이죠 겜 카모프 가부지 짐인가 이거 뭔가 구멍이 막 송송 뚫려야 되는데 디자인이 좀 더 이쪽이 좀 마음이 가네 건담 F090 F타입 제타 플러스 C1형 허밍버드 완전 허밍버드 크로아치 트롯 버디나 주는게 그래봤자 그냥 릭디아스고 바잠 이것도 바잠2요? 요거 제간 디형 에코즈 사용기 요거 좀 멋있었어요 진 커스텀인데 둘 다 멋있는데 에코즈 사용기 릭디아스 스튜처 스튜처가 이 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심플한거 오르테가 주는기대 쥐 캐논입니다 오르테가 하이딘 슬라이 라2 세컨드 폼대 주악근대 요걸로 크라케줄루 이게 그 로젠줄루 전의 테스트용 그거였죠 크라케줄루 대 구프 짐2 마라 마리아 실드 사양 어? 이거 짐2 맞나? 짐인데 이게 고글을 꼈네 멋있네요 이게 좀 더 멋있네 메사 대 크로스버스 3 3 건담 롤아웃 컬러 대 제타 플러스 이거 테스트기인데 암으로용 A1 펜리스 볼프가 뭐야 처음 보는데 지온 꺼네요 리벤볼프? 리벤울프도 아니고 리벤볼프가 있네요 뭔가 리벤울프의 화생형 같은데 볼프인데 펜리스 볼프면 뭔가 지휘관계 같은게 아닌가 좀 멋있네요 이거 데스피스 아 이건 아니고 가르발디 베타 고기동요 돈베라지 우주야 엄청 커졌죠 스커트가 헤이즐 그냥 헤이즐 하겠습니다 리젤 대 스트라이크 제타 간다 하 둘 다 멋있는데 싸이크 제타 아시마 대 인터셉트 타임 목성결투 사형인데 왜 창을 들었죠 그냥 아시마 할게요 스트룸 디아스 대 건케노 양사녀 건케논이다 짐 스파르타 레나토 사형 짐 맞아 이거 건담 같은데 짐이라고? 얼굴이 건담인데 짐 스파르턴 레나토 제미리 커스텀기 아 짐인데 머리를 건담으로 바꿨구나 정글에서 많이 활약한 애들인가 본데 간지나네 그 이볼브 버전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막 염력쓰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좀 저한테 깼었어요 제타 플러스 10원 하겠습니다 짐 인터셉트 커스텀 이야 진짜 너무 커스텀 했네 사오기 갈게요 블루 데스티니 로기 프라모 는 본 적이 없는데 블루 데스티니 로기가 프라모를 한 적 있나? 그래도 설정사항이겠죠? 뭐 페이퍼 플레인이나 F90 F타입 대기권 돌파형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저한테는 별로라서 페일라이더 대 슬레이브레이스 둘 다 비슷해 보이는 느낌인데 슬레이브레이스 하겠습니다 짐 스나이퍼 커스텀 리사일 런처 정비 대 육종형 자쿠 자쿠2 함브라비 대 앵커 함브라비 야크트도가 네모 디펜서? 네모 디펜서 참 뭔데? G 디펜서 슈퍼 건담에 붙였던 그거에 네모를 붙여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애니에는 이런게 없었을까요? 애니에 이런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래도 뭐 야크트도가 이거는 어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도 엔엄사임사에서 만들었던 거고 F9E를 따라잡으려고 만들었던 기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졌죠 취급도 못맞는 기체로 알고 있는데 고기동령 조니라이덴 큐베레이 와크2 대 립디아스 스투처 메가 바주카 런처 정비 점점 뇌절하는데 파우드 짐 대 나이팅게 나이팅게 영식일영 크아트로 조용기 백식도 아니고 영식일영인데 크아트로 조용기네요 이걸로 할게요 알렉스 건담 대 제가 레이타임 알렉스가 딱 이렇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나와줬으면 좋은데 헤비건담 대 아까의 화기타입 헤비건담 코로닉스 대 0식 2형 크아트로 조용기 샤아는 0식 1 0식 2 다 다 타고 다녔네요 아니면 개수를 했다던가 건담 이거는 도베누프 에서 나와서 모양이 이래서고 솔직히 이게 건담에선 많이 멀어지지 않았나요 많이 멀어진 거 같고 건담 픽시도 그렇게 건담 치고 성능이 좋았던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근접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임팩트로는 얘가 더 낫지 않나 바쁘 대 유니콘 1호기 바쁘 동글동글하게 귀여운데 유니콘이 좀 더 세다 고기농 형태 동캐논 복포 사용 헤이즐 둘 다 사이코프레임 덕지덕지인데 그래도 진짜 건담은 그나마 건담이라 하시는건 얘니까 헤이즐 2호기 초기형 대 기라줄루 헤이즐 이렇게 심플한게 좋아요 진 커스텀 실버 헤이즈 이거 뭐지 이상한거 들고있네 진 커스텀 예거 신 마츠나가 신 마츠나가 거 프라모 유니콘 건담 대 프라모 영식 암으로 주는게 있었어? 크로스봉 건담 최종결전 사양 파타 모르가나 포개 신기루 예세 뭐야 이런게 있었나? 저 처음 알았는데 블라우고 이런거 말고 그냥 영식 아쿠아 맞았는데 수준형 아이고 간지다 깜짝아 수준형인가 근데 멋있네요 도베누프 대 자자 도베누프가 좀 더 크로스봉 당연히 F2 F890담이네요 90 전에 89가 있었네요 디자인 리튬2가 좀 더 크로스 델타건담 대 짐슨 에퍼3 델타 가겠습니다 후단으로 넘어갈게요 되게 많네 제타건담 사모기 A형 네 일단 F90건담은 일단 제가 애착이 안가요 안갑니다 코바자 이건 뭐여 제피르네스 아쿠아 수중형인거 같은데 이런 설정집이 좀 좋았던데 육조형 짐 개량협 플롯정비형 리젤C형 리젤C형 리젤 멋있으니까 구스타프칼 영영형 구스타프칼 퍼펙트건담 썬더볼트 버전이 있어? 썬더볼트 버전에 퍼펙트건담이 있었어요? 봐야겠네 몰랐네 이건 알렉스 영옥이 블로썸 대 짐 도미니어스 수중형비형 건담 영옥이 과자디 대 델타플러스 델타플러스 짐가드 대 개그국수리는 개그국수리가 멋있네요 갸부슬레이 대 젤타플러스 2형은 젤타플러스 A3 X2 카이 이거는 이제 넘어갔을때 그거 같은데 글쎄요 크로스버는 했으니까 네르틱 건담 캐스트렐 아머 익스트레이어 이것도 이제 AOG 쪽이고 전 이쪽 고기동 시험기 자쿠 나중에 건담이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티타니아 대 자쿠캐논 티타니아가 약간 그래도 캠퍼 바리에이션기인가? 아무튼 그랬을거에요 사이코뮤 시스템 자쿠 비숍 짐 커스텀 실버헤이즈 짐 커스텀 짐 나이트 시컨대 진짜 짐이 아닌데? 제네럴레벨 배치기 요녀석 자쿠2 대 짐 스나이퍼 헤이즐 오슬라 대 자쿠 데저타입 자쿠 데저타입 좀 더 멋있어 둘다 싫은데 건담 마크4 사이렌 대 건담 헥사 건담 마크4 사이렌 자쿠 데저타입 대 짐 스트라이컨 이건 짐 스트라이컨 기라도가 레진 슈나이더 커스텀 이거죠 저건 뭐야 아마쿠사 대 짐 스파르탄 짐 스파르탄 할게요 자쿠3 바하장 자쿠3 자쿠트 고기동형 크사트리아 리페어드 대 제줄루 리페어드는 그렇게 멋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줄루 족구가 썬더볼트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야 진짜 진짜 족구가 더 거대해졌다 헤이즈 프라버 타입 프라버 더블제타 대 리파인 제타 카이 이대로 날아가는 거라면? 글쎄요 좀 별론데 더블제타 블루데스 2호기인데 블루데스 2호기인데 왜 이렇게 간직하게 디자인이 바뀌었대 필점 배치형 대 블루데스 2호기 진 스나이퍼 커스텀 대 K타입 커스텀 스나이프 타입 대 가르발리 베타 이거 얼리 헤이즐 대 얼리 헤이즐 뭐지? 얼리 헤이즐 6.0건담 S형 대 S형 이거는 썬더볼트에서 나오는 건데 5기 데타 플러스 C4형 대 EZ8 EZ8 여기 이게 사이코건담 암을 붙여서 기간팅 암주를 연결한 건데 그리고 여기다가 또 롱레인지 라이프를 이 손으로 들고 있어요 디자인이 멋지긴 한데 약간 기능 쪽으로 뇌절 같아서 저는 기라도가 하겠습니다 필점 배치 컬러 세컨드 부위 이게 좀 더 디자인 안정감이 있어요 요런 것 보다는 에... V건담 V건담 자체가 심플하니까 와그테일은 처음 봅니다 노엘레이스도 처음 보는데 이거는 디자인을 너무 옛날 디자인 느낌이 나서 짐캐논4 4인데 이게 설정으로만 있네요 이거 비기나기나 목적결정상인데 비기나기나 2인데 약간 F91 같아요 F91에서 개 좋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신기하네요 이건 못 본 것 같은데 짐캐논4 하겠습니다 차쿠2 FZ수도방이 대사양 제타플러스 약간 이것도 좀 멋지긴 하네 어... 제타플러스 많이 봤으니까 뭐지? 이거 오른손에 뭐 갈구구... 겔구구 그거가 참 달리있네? 갈드쿠레이즈 주민기는 얘는 근접 타이밍인가요 완전히? 처음 보네? 헤마연마 대 간베라테트라 헤마연마는 그렇게 처음에 나온 디자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간베라테트라 참은 신한주 대 고인호 대 신한주 문투워드 대 짐개량형 손을 이렇게 하는 것부터 약간 여성틱하잖아요 노린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저는 이런거 0091 의미 없는 전쟁에 건담 설정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V건담 버전인데 이렇게만 나와있네요 저는 일단 F91 짐 카나르 짐인데 짐 얼굴도 안보이네 실버블릿 이것도 도베놀프에서 머리를 교체한겁니다 뭐 몇개를 떼고 몇개를 넣었다고 하는데 실버블릿 좋아요 메사 이것도 뭐 딥스트라이크가 간지긴 하죠 이게 쥐가 10에서 12정도 발생한다 하고 고속으로 이동해서 고 한방 쏘고 제압하는 용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 자체가 고속으로 움직였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뭐 박살날거 같은데 고속으로 날아가면 그렇지만 딥스트라이크는 개간지니까 제간디형 피코 알티코 전용기 대 자쿠2 스튜처 자꾸 옆모습만 나와서 스튜처라는게 요걸 말하는거 같은데 제간디 건담 건담 F90은 정해 안가요 제크아인 사이코자쿠 대 건담 퀘스터로 맨위버 익스트라이 이거는 솔직히 우주세계 디자인이 아닌데 약간 좀 빌드 파이터즈에서 나올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고기동정 자쿠 파즈 대 제크아인 삼종병자 그래도 파즈 사자비 대 건담 시작 1호기 제페란트스 프라머 이것도 좋은데 초바마법 끼운거잖아요 그치만 사자비 디자인이 넘사라서 디오 대 디오 F90은 굉장히 많네요 프라머 오슬라 대 네로 오슬라 F90은 그만 나와라 세미스트라이크 제간대 돔 노미데스 이거 뭐죠 처음 보는데 이건 근데 모빌슈츠라고 보는게 아니라 모빌아무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이거 뒤에 있는걸 합칠거면 다리가 의미없지 않나 설정에 이게 왜 합쳐졌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할게요 6전형 건담 델타카이 델타카이는 아는데 이 디자인이 좋아요 6전형 건담 이 디자인 이거 좋아요 퀸만사 대 고기동용 가이아조전기 퀸만사는 너무 커서 스나이퍼 화이터딩고 사용 대 중거리종용 화이터딩고 브이대시 대 뉴건담 이거 근데 이거는 둘다 디자인 이쁜데 둘다 디자인 이뻐서 버리기 아까운데 아깝다 디자인이 컬러링이나 이런게 깔끔하게 브이대시인데 유건담 디자인이 워낙 이뻐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쿠3 커스턴 데 건탱크 에프구이 에니메이션 나온거 자쿠3 커스턴 하겠습니다 간지거든 샤넬은 처음 보는데 큐베리 같기도 하고 샤넬 카넬 프라모 유니콘 건담 플랜 B 암다 달리고 실드 2개 달리고 벤시처럼 이렇게 돼있고 유니콘과 벤시 페넥스가 다 합친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얘도 쌤 얘도 쌤 근데 얘네 3명 보다 더 센게 있으면 예임 이런 느낌이라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달에 내가 붙고싶네 달에 할게요 일단 정을 아예 안줄라 그래요 지용 지니스나이퍼2 쉐도우 운영기대 픽시 슬레이브레이스 사양 둘 다 거기서 거긴데 지니스나이퍼2 할게요 이것도 다 본거 같아서 이거는 봤어 봤지 포토카는 모르겠고 짐개량형 이런 짐은 좀 간지나네 바이아란 앵커대 데저트계구 데저트계구 액트자쿠 액트자쿠 좀 간지난데 레벨매치기 토리스리터 이것도 우주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빔 나가긴 하는데 아 그거 그냥 저는 좀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게 좋고 아틀라스건담은 뭔가 스포츠하는 사람 같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스포츠하는 사람을 그린거 같은 모티브라고 해야 되나 어 뭔가 건담이건 알겠는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건담의 느낌과 너무 달라요 아틀라스건담이 좀 이질적이다 그래서 건담 델타카이 리가지 대 고기동룡 신마츠나와 좋은게 이게 좀 별로네요 근데 리가지는 좋으니까 블루데스키 1호기 대 프라모 슬레이브레이스 블루데스키 할게요 건탱크 선더볼트 뭐 실버블릿 서프레서 이거 버나지가 타고나온건데 설정은 좀 별로거든요 왜냐면 오른팔 빈메그럼 쏘고나서 팔을 꾼다고 설정이 나와있더라구요 카토키아 하즈메가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디자인은 잘 그리는데 설정을 개같이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서버팔을 들고 있는다는 설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멋지긴 한데 실버블렛이 근데 여기에 정 안주고 싶어요 어 고민되네 그래도 사이살리스의 아 이거 핵바죽화 버전은 아닌데 이건 미살버전이거든요 핵바죽화 버전이 좀 더 좋으니까 제피런더스 헤이즐 커스텀 제쿠아인 2종 병장 제쿠아인이 1종 2종 3종 병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심플한 헤이즐은 간지죠 자쿠스3 강행정찰령 이거 블루데스니 1호기 스텔스 1호기 스텔스가 있었나 스텔스 버전이 이런 것 같은데 이거 갈게요 제타3 처음 보네요 퍼펫트 지금 썬더볼트 버전인데 썬더볼트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게 나오지 좀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 이걸로 할게요 레드프레임 데 개마르크 아 프라머 스테이 웨폰 시스템 아까 덴드로비움 올렸는데 이거는 굳이 웨폰 시스템 이게 나올 필요 있나 어 돔토리핑 할게요 자쿠캐논 대 자쿠하 이게 캐논이고 이게 하프캐논인데 뭔 차이야 뭐가 하프캐논이야 캐논은 여기만 캐논 있고 하프캐논은 여기 캐논 있고 여기에도 캐논 있네 하프캐논이면 이거의 절반만 있어야 되잖아요 하프니까 어쨌든 하프캐논이 더 좋아보이네요 이프리트 나하트 대 자쿠스리입니다 뽀다구는 이프리트 나하트가 겁나 있어 보이네요 다그돌 대 제간 D형입니다 다그돌이 그 문건다우에서 나오는 보스 같은 기체인거 같은데 정확히 애니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간 D 제간 B타입 대 아크로독과 크레스 뭐 둘다 모르겠어요 제쿠츠바이 대 리젤시영 제쿠츠바이 캐논 건담 대 액트자쿠 건담 사모기 B형 대 신한주스탄인데 얘네가 나오는 이볼브 시리즈를 봤는데 이제 막 나중에 장풍 쏘고 난리났더라구요 정이 안가요 신한주스탄 프라머 타입 대 고스 건담 이것도 크로스본 때 설정이랑 외전격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뭔가 엔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암튼 이게 좀 예 그래요 저는 자쿠 마리너 대 자쿠2 FGE 이게 좀 더 낫죠 드라체대 즈다 F 즈다 F는 모르겠네 처음 본 건데 드라체는 근데 폭죽기라서 육전용 제간 A형 대 건담 픽시 릴리 에이든 전용기인데 픽시인데 요거 요거 간지가 나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제간이 좀 더 멋있네요 사이코 블레이드 커스터미어 아까 전에 그거에서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거지 뭐 뭐 머리에 뭐 또 붙었는데 그냥 이 꽉 껴 세타 플러스 대 리벤볼프네요 어 이거는 리벤볼프 페넬로페 대 갸프라 흐라이루 페넬로페 짐 스나이퍼 커스텀 이거 헤리슨 마틴 전용기 대 건담 굴린 뭐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어프리트 슈하이디드 슈하이디드 국지형 건담 국지형 건담이 근데 그냥 일반 건담의 스펙이 맞을까요 이거 짐 수준 아닌가 이어프리트 슈하이디드 시난주 스타인 2호기가 있었나 아 익지 참 이거는 프라우머 건담 선더볼트 이게 좀 임팩트가 있어서 짐3 대 건담 마크2 건담 마크2 하겠습니다 레드라이더 대 리가지드 리가지드는 처음 보네 리가지드 건담 스콜 대 바운드도 처음 보네 여기 빔 확산포 나가나 건담 인것 같은데 건담 같지 않네요 뭔가 바운드도 할게요 페일라이더 듀오라인데 개구구 이해가 개구구 이해가 육전형 건담 플린트 이것도 크로스본 티카네요 근데 육전형 건담 릭돔 썬더볼트 버전 실버블릭 판넬 테스트 타입 실버블릭 할게요 건캐논 디텍터 에코주사양 스사대 슈트룸갈로스 슈트룸갈로스 엑스제로 풀크로스 이거 근데 소설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네요 왜 이건 은색깔이지 샤아트 너무 과한건 별로니까 구프 커스텀 릭동 구프 커스텀 건담 트리스탄 페일로트 제가 아는 트리스탄인데 뭔가 붙인 버전이겠죠 건담 트리스탄 페일로트는 좀 간지인거 같은데 이거 할게요 제피 런더스냐 크루스버원 건담이냐 크루스버원 1호기는 좋아합니다 장 크리거 로젠 줄로 로젠 줄로 명식 플라이트 유닛 대 돔캐논 영식 내러티브 건담 C팩 대 페일라이더 캐블리 아.. 내러티브 할게요 레코드 브레이커 대 쿠프 커스텀 바이스 로제 이거 하겠습니다 헥바주카 사이사리스 대 바이아란카 아 이거 어렵네 둘 다 좋아하는 건데 헥바주카의 임팩트가 사이사리스가 더 좀 더 세지 않나 자쿠원 대 네모입니다 자쿠원 네모 디자인 자체를 별로 안줘요 더블 제타 대 제간 더블 제타 로또 대 컨텐크면 로또가 낫죠 비기나 기나 대 건캐논 아쿠아 비기나 기나 이 디자인이 별로라서 건캐논 아쿠아 슈페리어 건담 대 양산형 큐베리 슈페리어 건담 아카이 탐색기 오이고 헤이즐 스나이퍼 타입 헤이즐 스트라이커 커스텀은 뭐죠 그냥 덕지덕지 다 붙인 것 같은데 F950 보단 나갑니까 테스트기 자 여기까지 뭐 500 몇 대는 걸 다 봤네요 제가 안 본 기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우주색이 어딨냐 짐 월드컵도 있어요 세상에 아니 짐을 좋아할 거면 짐 월드컵을 할 거 그랬나 비건담 이상의 월드컵도 있고요 자쿠 이상의 월드컵도 있습니다 지온 기체 이상의 월드컵 타고 싶은 건담 이상의 월드컵 재간 계열 기체 월드컵도 시작해서 우주색이 건담부대 이상형 월드컵 AOG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겠거든요 랭킹 보기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1등이 유니콘이고요 2등이 사자비 3등이 하이뉴 4등이 시단주 5등이 제타 6등도 유니콘 모두고 7등이 건담 8등이 제스타 9등이 페를로페 10등이 신한주스타인입니다 요새는 유니콘이 많이 알려져있다 보니까 유니콘이 좀 압도적으로 높네요 캠퍼 12위 FVL 13위 크시건담 100식 더블제타 등등등등등등 턴 액스도 있어요 턴 액스는 안 나왔는데 아마 좀 더 랜덤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건덕 여러분들도 우주색이 월드컵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들도 여기다가 좀 더 반영을 해주시고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구석매니아였습니다 아이